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 수험이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남은 수험생알도 잘 이겨내기를 저 모르는지가 응원하겠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우유 우유? 우유 우유가 먹으셨네요 원하는 대로 이두어드립 원하는 대로 다 믿어봐 원하는 대로 성적 일취월장 에? 현우진 선생님? 아휴 나 때는 말이야 저기 현우진 선생님이 그렇게도 인기가 많았다고 시발점이지 시발점 아휴 난 아직도 생생하다고 생각하니까 나 때는 말이죠 거의 다 현우진 선생님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유 뒷면을 보시면 응원하는 글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중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께 편지에 한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응원해요 함께 저 모르는지가 수험생 여러분들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I love you I love you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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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